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동태 의원이 고발당했어요. 무슨 명예훼손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일단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허위사실? 결국에는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조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일단 허위사실로 고발이 됐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작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캄보디아에 누가 가야겠네.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그런 각도에서 정말 조명이 없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그림자 구도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증이 수사 과정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여태까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 인사들 고발할 때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을까? 거의 이번이 1호 사건일 거예요 아마 대통령실이 직접 뭐라 그러셨나 여사님께서?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야? 아무래도 그동안의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아마 팬클럽인가 거기에서도 또 고발이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중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영부인 관계로 고발한 케이스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근본이 조명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영부인이라는 분이 공식 일정을 다니실 때 기자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그렇지. 자체로 다니시잖아요. 같이 갔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갔었으면 이런 논란이 필요 없죠. 필요 없지. 그런데 그러면 그러지 않고 공개를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만 자꾸 비공개라고 하면서 공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영부인의 신분이 됐으면 공적 인물인 거고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정말 싫으면 이름을 달리해서라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 이게 행적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자꾸만 이런 의혹이 반복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죠. 아니 뭐 부속실을 만들 이유가 없죠.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 자기가 쓰면 되니까 비서들. 지금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내가 대통령하고 동격인데 그런데 그게 안 돼. 왜 부속실을 만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별을 지어서 분명히 공적인 기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도 나중에 사회적으로 검증을 한 건데 상식적인데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나한테 문장 못하는데 말이야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참 이상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장경태 의원이 저희 코멘트 뉴스 금요일 날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장경태 의원 나오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오늘 저희들이 모신 거는 좀 어제 저거 보셨죠? 아 그 진짜 차마 뭐 저도 볼 수가 없죠. 그냥 다 보면서 계속 멈췄다가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가까이 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소중한 자녀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저 자리에 있는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지금 저 사진만 봐도 정말 저거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까요? 너무 안타까운데 저 동영상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보여줬을까? 거의 한 분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고 하는 분 누구죠? 이 무슨 엄마 다 찍었다. 내 아들 좀 규명해 주고 살인 행위에 대해서 규명해 달라 대통령에게 한 마지막 호소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저 진짜 손가락 자르고 싶겠어 정말 그렇죠. 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진짜 가슴에 치는 얘기들 다 보셔서 다 아실 건데 저는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어제 유가족 한 분이 말씀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많은 전문가분들이 해주셨는데 유족 입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가슴을 치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진짜 그런 말씀을 저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하실 때 그 심정은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인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모상에서. 한 유족인데 한 부모님은 사망진단서 자신의 자녀의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를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시에 어떻게 죽었는지 구급차에 실려가다가 죽은 건지 아니면 CPR은 제대로 받은 건지 압축 없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아이는 죽었고 시신이 와 있는데 도대체 무슨 과정을 겪었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아직까지도 모르겠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태원 참사했고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하면서 유족들에게 1대1로 공무원을 붙여서 다 관리해주겠다.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묻고 싶어요. 보상금 빨리 주라고 했잖아요. 보상금. 그러니까요. 그것만,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데 지금 그 유족분 중에 아들을 잃으신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필요 없다. 10조를 줘도 필요 없다. 당연한 심정이죠. 가족분들, 저 부모님 저 심정에서는 돈을 억만큼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있을까요? 준비된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계속 틀어주세요. 영상 있습니까? 영상 좀 보고 변호사님이랑 얘기 나누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모른 채 저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지한 엄마였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아들의 죽은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엄마는 우리 가족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저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총체적인 정부의 간접살인이라고 얘기했고 국가는 무엇을 했냐고 그리고 이제 더 뼈아픈 얘기는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냐 이거죠.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봐요. 이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 문장 많으시잖아요. 그것이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버리는 그 사인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영정이나 사진도 올릴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는 거죠. 하늘나라로 제대로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정과 사진이 없다는 건요. 그 똑같은 나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이 나는 찍었다. 내 아들도 찍었고 내 남편도 찍었다.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냐. 이게 이 절규가 현재 우리의 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유족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전적으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예정했음에도 예방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진상규명해서 책임을 지워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 그때 사고가 발생해서 그날 112의 신고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경찰들이 구하지 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의 정부의 대처입니다. 지금 유족들이 거의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저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도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밀 공작하듯이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이 되나요. 아까도 이제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저분들은 피해자 하시고 보호받아야 되고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연대해서 보듬어드려야 되는 분들인데 왜 저분들이 숨어야 되고 저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는 저는 참 예전부터 그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참사가 나면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니만이 얘기할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족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유족들이 말씀을 하시고 소리를 내시고 내가 알고 싶다. 내가 왜 우리 자식이 죽었는지 원인을 알고 싶다.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이 유족들에게 나와야 되고 그 유족의 얘기를 받들어서 정치권이 뭔가를 실행하는 것이지 무슨 정치권들이 나서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수사 후에 수사를 보고 나서 그걸 어떻게 국민의힘이 판단을 합니까? 유족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야 모여서 이제야 조금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늦었지만 정말 다행인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일단 정부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일단 욕구를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거기에 보면 성역 없는 철저한 책임 규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국정조사와 맞닿아 있죠. 성역이 없는 책임의 진상 규명을 하려면 사실 지금 경찰의 특수본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김광호라든지 유니근이라든지 그런 청장들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압수수색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지만 행안부 장관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한 거고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리고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요. 특검도 당연히 필요하고 일단 국정조사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사과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까지 진정한 사과 왜 유족들이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는 저 의문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그런 거라도 일단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 그거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누가 책임이고 왜 그날 멀쩡한 어디 무슨 먼데 간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 그냥 그렇게 꽃다운 아이들이 그냥 아 참 사라졌는데 믿을 수가 없는 일을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희생자들에 대해서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런 부분도 잘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족들이 연대하시고 또 서로 간에 그래야 또 치유 과정도 있습니다. 서로서로 같이 모여서 같이 우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그래야 살지 그래야 삽니다. 저분들 따로따로 계시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같이 모여서 본인들 또 이제 운명을 달리한 자식들의 이야기도 하고 추억도 나누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아니면 저분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품어드리고 저 유족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치유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를 따뜻하게 안아드려야지 지금 벌써 소위 말하는 그 2차 가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기사에 그 유족들의 그 기자 간담회나 기자회견들이 있었다는 거에 댓글들이 믿을 수 없는 댓글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너를 놀러가서 네 궁금하냐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제가 뭐 여기서 담을 수가 없는데 취지는 또 시작이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들이 뭘 시작하신 게 있습니까. 저분들은 자식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원인 알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 규명해서 처벌받고 이런 거 보시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변호사님 그런 말이죠. 우리가 계속 슬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간접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호사님이 특별검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대통령부터 어떤 죄명을 적용해서 기소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시든지 경찰청장부터 지금 일단 상황에서는 서울청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7명 정도로 피해자를 입건해가지고 수사 중인 건 있어요. 그래서 이인재 용사서장이라든지 류미진이라든지 있죠. 그리고 최성봉 용사한 소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다 적용되는 혐의가 업무상 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윗단에 그 윗단이 더 중요한 것이고 서울경찰청장부터 그렇죠. 그리고 서울청장 그다음에 김강호 청장 그다음에 윤익은 경찰청장 그분들 경찰이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윤익은 청장이 책임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가장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가장 유주의 인물로 볼 수 있는 게 이상민 장관일 거예요. 이미 고발이 돼 있어요.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이라고 봐야 될 텐데 특수본에서 얼마나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수처에서도 관할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60일 내에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이상민 장관권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절은 안 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각종 법률상에 보면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총책임자예요. 법률에 나와요. 그럼요. 법률 위반한 거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상민 장관 측의 논리는 이제 이건 추상적인 책임이다 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법률에 나와 있는데 해석하면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논하려면 용산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류미진 총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임무를 해퇴했기 때문에 그들만 책임이 있고 본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총책임자니까 형사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보고도 못 받았고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상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구조적인 체계 차원에서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은 면케 어렵고요. 당연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변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럼 158명이나 어린 젊은이들이 희생당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징역을 얼마나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난안전관리법의 총책임자로서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한번 구형원분 해보세요. 변호사님께 이건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구형은 아직 좀 어렵긴 한데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하셔야겠네. 그렇죠. 이상민 불러놓고서 수사를 해야겠네. 제가 부르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문제이긴 한데 중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럼 서울경찰청장이라든가 윤희근 청장은 어떤 걸 업무를 해퇴하고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가족들은 그렇죠. 간접살인 간접살인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간접살인이다 부자기살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법정용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예요.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그러니까 결국 과실이 있었느냐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전적 사후적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이태원 헬로윈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10만 명 이상이 온다 그런 거 경찰 내부적으로 보고서까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정보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런 정보 보고서가 미리 올라갔고 그 전에 회의도 했고 이런 정황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과실은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분명히 그때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러면 대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괴하라고 지시한 거구만 그렇죠. 올랐다는 거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건데 과실의 법적 책임의 핵심은 알았음에도 아무 조치하지 않았다 에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알았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과실이 있죠. 다 보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후단으로 알았는데 무슨 조치를 했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데 과연 이상민 장관은 알았음에도 어떤 일을 했을까 그 다음에 윤익은 청장은 알았음에도 어떤 걸 했을까 지금 또 가장 또 핵심적인 게 임재 서장이 그런 말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 본인은 잘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서울청에 기동대로 요청했다 근데 거기서 집회나 시위 때문에 인력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용산 진무실을 지키느라고 또 그렇죠. 집회 시위가 많아서 그게 어렵다라는 거절 통보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강호 서울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완전 지금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는데 만약에 기동대를 요청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윗선의 과실은 더 명확히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특수본에서 좀 더 수사를 한다는 건데 믿지 못하고 그렇죠. 일단 이 부분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사도 있고 다치신 분들도 있으니까 상도 있는 거예요. 상도 있고 과실치사상 그럼 그 징역 얼마나 구형해요? 그런 거? 그런 거는 그래도 한 20년 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 업무상 이게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로 사람을 돌아가시게 한 거는 죄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실형을 구형을 하게 되죠. 이건 벌금형 이렇게 갈 건 아니고 당연히 실형을 구형하는데 성인 장관도 만약에 그런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럼요.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난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책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징계 사안도 될 수 있는 거고 공무원으로서 물론 이건 징계가 아니라 이분은 경질이 돼야 되는 분이지만 그걸 떠나서 그렇죠. 형사 책임 과정에서도 분명히 과실 여부는 지금 많이 그래서 자꾸 임재 서장이나 류미진 총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분들도 이제 경찰을 하시고 법적 책임을 좀 밀어보려고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임재 서장은 11시에 보고를 받아서 그전에는 몰랐다. 류미진 총경도 그게 업리상 업무라 과실 과실 부분을 덜어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야 예견 가능했어야 뭘 조치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비난받을 수 있는데 정말 몰랐다. 그런 사고가 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잘못은 했는데 법적으로는 과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약간 밑바탕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몰랐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당시에 10만 명 이상이 몰릴 거를 대부분 예측했기 때문에 그 예측을 했음에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정말 보고를 11시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고를 빨리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 봐야죠. 보고 체계가 그동안 그럼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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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죄송합니다. 추가하세요. 추가해서 구형 좀 많이 때리세요.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직무유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직무유기와 관련돼서 분명히 죄책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 삭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제가 윗선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지시가 정말 윗선이라면 직권남용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공무서를 삭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한 20년 나오겠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건 죄책이 커지기 때문에요. 158명의 어린 젊은이들이 다 희생당했다. 그럼요. 20년도 적어.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럼요. 만약에 20년 형이 만약에 나온다 할지라도 저 부모님들은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그것도 이제 이재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간 희생당한 학생들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누구죠? 박희형 청장하고 꼭꼭 숨어있는 오세훈 시장은 어떤 걸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했죠. 많은 잘못을 했죠. 어떤 걸 했습니까? 박희형 청장도 이제 다 같은 결인데요. 일단 이 축제가 있기 전에 회의에도 본인이 참석도 안 하잖아요. 그때 무슨 어디 바자회인지 어디 가시느냐고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부구청장에 가고 그리고 그날 사고가 참사가 발생하는 그 현장에서도 외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른 길로 가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는 꾸며내잖아요. 그런 증간도 하고 어쨌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지무유기라는 큰 틀에서 하나하나가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큰 틀에서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을 보여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시청자분들이 특별검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구형 좀 때려보십시오. 올려주세요. 장현주 변호사님 검토할 수 있게요. 오세훈 시장 특히 박희영 청장은 참 말을 잘못해서 오세훈 시장은 꼭꼭 숨기라도 하지. 그렇죠. 숨고 울고 그러잖아요. 손수건? 막 울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죠. 사전 문제가 있는가요? 당연하죠. 사전 전부 이번에 내일 모레 월드컵 응원할 때 광화문에 그 주치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중들이 모이는 건데 거기에 무슨 서울시원을 300명을 뭐 하고 인제 와서 인제 와서 이거 이태원에서 아마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안 했겠죠. 니들이 알아서 그냥 해 그랬을 거야.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어떤 죄가 있는 겁니까? 158명의 어린 젊은이들이 희생당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어떤 죄가 있어요? 구형 좀 하세요. 우리 장일재 변호사님 냉정하게 말이죠. 냉정하게 일단 뭐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막 보기 그런 법리는 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헌법상 헌법상 그리고 대통령의 지휘상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계속 공식성상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총책임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엄청 많이 하셨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요. 자유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도 하긴 했구나.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고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총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치 지금 하시는 행태는 본인이 책임자라는 걸 자꾸 잊으시고 소위 말하는 아래에 있는 실무자들을 꾸짖기 바쁘신 것 같아서 책상 치면서 경찰이 뭐에 있냐고 4시간 동안 극대 놀이를 하시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막 꾸짖고 샅샅이 무슨 조사하라고 하시고 그렇죠. 조사해야죠. 하지만 총책임자가 본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어제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에 사과를 다시 요구하신 부분은 다시 그 부분이에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대통령은 어떤 죄명이 들어가냐고 도대체 이거를 형사법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이상민 장관 책임까지 본 후에 그 다음으로 차차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총책임자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거는 죄명이 안 들어가요? 그 경찰들이 기동대가 그 뭡니까 한남동 관저 거기에 빈집을 지키라고 기동대가 있었고 또 용산 청와대에서 이리로 옮기는 바람에 용산서에 있는 경찰들이 제대로 동원되지 못했다 그건 죄명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사실관계를 더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특수본에서 그 부분을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야당에서 우리가 한다니까 특검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 빈집을 지키고 공간을 지키고 있었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 인력들이 배치가 흩뿌려지는 바람에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이 참사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게 핵심고리예요. 그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면 일단 만약에 정말 형사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사실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려와야 되는군요. 그쯤 되면 유족들이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만약에 그 인과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 그 책임은 그렇죠. 지금은 야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전혀 말도 못 권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객관적인 얘기들 객관적인 뭔가 인과관계들이 나올 법한 얘기들이 나온다. 이러면 그때는 그 정치적인 책임의 무게라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해지죠. 마약사범 단속하라. 그것도 같이 추가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일단은 마치 야당에서 음모론처럼 나오는 것처럼 치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음모인지 정말 원인이 되는지는 따져봐야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말 음모였으면 음모였다 이거겠지만 정말 진짜 근거 있는 얘기라면 이 부분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 몇 명이 같고 그러면서 이 인력 때문에 실제로 이태원 이태원 참사 현장의 인력이 부족했고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면 이제는 국면이 완전 달라지겠죠. 이제 지금 민영배 의원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민영배 의원께서 토요일 집회 때 최종 대통령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퇴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면 장윤준 변호사님이 1등으로 올라가셔야 되겠어요. 제대로 한번 밝히시고 말이죠. 형은 코너 그래서 특별검사 장현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코너명은? 코너명이요? 저는 뭐 그냥 근데 아까 보니까 정법도사 이런 거 그게 더 나요? 아니 정법스승? 이렇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윤준 변호사님 오늘 아주 열변을 토하셨고요. 특별검사가 됐다고 생각하셨고 이상민 또 뭐 누구지? 오세훈 박희형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죄명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법률 아, 적금 법칙을 중요시한다니까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특별검사 입장에서 많이 고민 좀 해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국정조사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조사야? 네. 한다고 그렇게 빨리 하겠죠. 왜냐면 드러나지 않는 사실관계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보도 엄청나게 드러낼 거고요. 뭔가 덮여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윤준 변호사님 화이팅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친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칼태를 형성하고 부화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